한글자막 by 한효정 TV에서는 어제 본 것 같은 드라마 잠이 들 때까지 한 번도 울리지 않는 핸드폰 들고 요즘 따라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내 것이 같은 너 니가 힘든 니 것이 아닌 니 것이 같은 너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머뜩뜩하게 굴지 마 연인인 듯 연인이 아닌 연인이 같은 너 나만 볼 듯 애매하게 나를 대하는 너 때론 친구 같다는 말이 괜히 요즘 난 듣기 싫어졌어 매일 아침 너의 문자에 눈을 뜨고 하루 끝엔 니 목소리에 참 들고파 추운 마련 많은 사람 속에서 불안듯이 널 끌어안고 싶어 요즘 따라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내 것이 같은 너 니가 힘든 니 것이 아닌 니 것이 같은 너 때론 친구 같다는 말이 괜히 요즘 넌 듣기 싫어졌어 요즘 너 별로야 근데 난 너뿐이야 분명하게 내게 손을 그어줘 자꾸 뒤로 빼지 말고 나를 사랑한다 고백해줘 여전히 친구인 척 또 연인인 척 행동하는 모습을 전부 다 돌이켜 생각할수록 너의 진심이 더 궁금해지는걸 유아쏘 별이 별란 못해 뭣도 않니 어쩌면 기적을 바라 요즘 따라 할 것인데 내 것이 아닌 내 것이 같은 너 그가 힘든 니 것이 아닌 니 것이 같은 너 순진한 척을 웃지만 말고 그만 좀 해 너 솔직하게 좀 풀어봐 이 마음속에 나를 놔두고 한눈을 달지마 너야말로 달면서 딴청을 비지마 피곤하게 힘내지 말고 어서 말해줘 사랑한 정말이야